오일이 먹는다라는 이유도 되면서 부동액이 새서 변했을 수 있다는 거고 이 위에 머리를 봤을때 여기가 젖어있게 되면 이건 부동액이 됐든 오일이 됐든 먹고 있을 확률이 좀 높아 먼저 피스톤 쪽에 인쪽을 위쪽 방향으로 봤을때 내가 이쪽에서 피스톤 핀을 꼽을 거니까 이쪽에를 피스톤 핀을 끼워야지 그리고 민구를 한번 빼보면 칠린더 내경에 넣어보면 이게 달았는지 안달았는지 확인이 가능해 여기를 봐보면 이 사이가 살짝 벌어져 있지 이렇게 되면 오일이 먹을 수 있다라는 거야 요거 세 가지가 오일인 거야 요 세 가지가 먼저 이게 1번 1번을 여기다가 1번을 마치고 그 다음에 요쯤에서 2번을 마치고 요쪽에서 3번을 마쳐 맞춰놓고 여기서 4번 5번 이제 어떻게 하는지 봐 먼저 스프링처럼 생긴 이 링을 1번 이제 처음에 끼는 거에요 1번으로 벌어진 공간으로 이건 나도 내가 배운 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더 정확한 거는 알아서 참고하고 여기 보면 벌어졌지 1번 그 다음에 이 링은 얇은 링은 앞뒤가 없어 그러면 제일 밑에 방향 여기다가 2번을 끼우고 2번을 끼우고 이게 오일링이 조립이 된 거야 손으로 눌러서 타이트하게 다 들어가게 되면 정상으로 됐다 그러면 인쪽으로 봤을 적에 오일링이 조립이 된 거야 검정색깔 검정색깔을 방향이 있어요 이거는 여기 4번 조금 이쪽으로 와도 되고 그 다음에 블록 올라온 쪽 이쪽으로 여긴 민자 살짝 올라오게 보이는 쪽을 위쪽 방향으로 해서 끼워 주면 되는 거야 서로 이게 같은 방향으로 되게 되면 오일이 타고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억방향으로 해주는 거야 그럼 모든 것이 다 억방향으로 이루어 줬기 때문에 내가 여태까지 해도 아무 문제 없이 됐으니까 나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 전문 Lenape Maß